아...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귀사독 주경야독 기능창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아아악!!! 이게 뭐라고? 아아아악!!! 105번 소아수조, 저수조 기준 중요해요 자아꾸내죠 이것도? 흡수관 투입구 0.6 한변 0.6 소요 수량 흡수관 투입구의 칼수 흡수관 투입구를 몇 개를 할 거냐 중요해요 여기 중요한 수치가 꽤 있어서 그래요 여긴 뭐 60 사이즈라는 게 있고 0.6이라고 할 거예요 0.6m 크기 그 다음에 개수는 소요 수량 기준하죠 소요 수량 소요 수량을 낼 줄 알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소요 수량이네 소요 수량이 80 기준이에요 80m 3승 미만 미만이면 흡수관 투입구는 하나 이상이면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냐 2번 볼까요 1층 2층 바닥 면접 합계가 32,000이라면 그럼 소요 수량을 먼저 얘기해야겠네 그 해설에 그 밑에 있죠 소요 수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층 플러스 2층의 바닥 면적 기준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뭘 하는 거예요 기준 면적을 먼저 끄집어내야 돼요 1층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이라면 그 면적 면적이라고 하지 말고 옆에 기준 면적이라고 하세요 기준 면적은 뭐예요 나눌 면적이에요 기준 면적은 얼마를 한다고 7,500을 적용한다 이것이 15,000보다 미만이라면 여기를 기준 면적을 12,500으로 기준 면적이 중요해요 뭘로 할 거냐 일단 기준 면적을 이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1층 2층 바닥 면적이 32,000이니까 기준 면적은 얘 기준 면적이 7,500이에요 그럼 32,000이라면 전체 연면적이 이건 연면적을 얘기한 거죠 아 1층 2층이네 1층 2층만 있는 건물이에요 얘는 1층 2층 합도 이거고 연면적 전체 합계도 32,000이라는 전제예요 그럼 이거는 1층 2층 합한 것도 15,000 넘어가는 32,000이고 전체 연면적도 32,000이라는 거예요 1층 2층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예요? 기준 면적이 7,500이니까 7,500으로 나눠요 이걸로 기준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32,000 그죠? 이걸로 나온 수치에 이걸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4.27이 나오네 그러면 4.27이면 무조건 절상이에요 절상 절상한 숫자 하면 5자네 이 수치에 곱하기 20m 3승이라고 이걸 암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절상에서 나온 수치 기준 면적으로 연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눈 수치를 절상 한 수치에다가 그거 당 20m 3승 이게 소유 수량이에요 그래서 100이라고 2번 항목은 100이 맞다는 얘기예요 어지간히 복잡한 걸 한 줄로 그냥 결론을 써놨어요 어차피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 기준 면적이 우선 중요한 거죠 기준 면적 소유 수량이 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이런 얘기지 소유 수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면적을 어디다 써놓으세요? 기준 면적으로 기준 면적은 7,500이냐 12,500이냐 이런 얘기지 면적으로 나눈 거를 절상 절상치 곱하기 20m 3승 이게 소유 수량이라고 그럼 이 기준 면적이 중요한데 뭘로 나눌까 연면적은 다 더하면 되고 1층 2층 한 바닥 면적이 15,000 넘어오면 기준 7,500으로 나누라 적으면 12,500으로 나누라 이런 얘기예요 3번 소화수주 저수주가 4.5m보다 더 아래 있으면 소방차에서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별도 펌프 가압 송수장치를 별도 설치해서 그 가압 송수장치로 지면까지 끌어올리고 끌어올린 물을 그냥 소방자동차에서 지상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한계가 4.5m예요 4.5m 이상인 경우에는 소화수량에 관계없이 가압 송수장치 이때도 그때 그때 가압 그때 이제 그럼 가압 수심이 4.5m 보다 넘어가면 별도 가압 송수장치를 펌프 얘기죠 펌프를 가압 송수장치를 설치해서 어디 지면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때 그 가압 송수장치에 1분당 양수장 1분당 방사 토출량은 얼마라고? 이거 소유수량에 따라서 20에서 40이면 또 40에서 100이면 100 이상이면 그 1100, 1200, 3300 이것도 암기 돼야 되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 소유수량에 따라서 가압 송수장치 분당 송수장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관계없이는 뭐 관계없이 4번은 이 지나갈 때 유수양이 옆에 그냥 항시 흘르는 유수양이 0.8m 3승 퍼 미닛 이상이 있으면 소화수조 저수조는 필요없지 그거 쓰면 된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지금 해서 한참 동안 얘기했어요 이 소유수량을 어떻게 끄집어내는 거냐 아주 중요해요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누는데 기준면적은 이렇게 해서 7500 적용할 것이냐 12500을 적용할 것이냐 여기서 나온 수치를 무조건 절상해서 그 수치에다가 얼마? 20m 3승을 곱한 것이 소유수량이다 그 소유수량이 80 미만이면 흡수관투 있고 하나 80 이상이면 두 개 또한 그 수심 깊이가 지하로 4.5m 이하가 더 내려가면 직접 소방자동차에서 그 물을 끌어당길 수가 없으니까 별도 가압 송수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가압 송수장치의 1분당 방사량은 송수량은 소유수량에 따라서 40, 100, 100 이상에 따라서 1100, 2200, 3300으로 나누어진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흡수관 소화수조 저수조 106번 스프링클러 화재 안전 기준에서 내용으로 오른 거예요 오른 거 오른 거 답이 어디? 오른 거는 오른 거만 가지고 4번으로 갈 거예요 가압 송수장치 체제는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한다 총합 펜프는 아니에요 수온 상승 방지한 순환배관 순환배관 끝에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는 거고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초고층 건축물은 이제는 30층까지는 20분 방사 시간이 30층 30층에서 30층 이하면 30에서 49까지 준초고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때는 방사 시간이 40분 50층 이상은 초고층이라고 해서 60분이에요 그니까 50층이라면 초고층은 60분 방사 시간이 60분이니까 스프링클러는 뭐예요? 기본 80LPM이잖아요 곱하기 60분이라고 그럼 뭐예요? 4800인 리턴에 이거는 4.8m 삼성 그래야 돼요 지금 그런데 한 개당 4.8m 삼성을 해야 되는데 초고층은 아니 초고층은 30층 이상이잖아 무조건 30층 이상은 기준 개수가 몇 개예요? 30개 아니에요 30층 이상은 기준 개수 30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30개 곱하기 2 4.8m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144m 삼성이 나온다 수원의 양이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최절 운전은 최절 운전 시 압력은 펌프 성능은 최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넘어가 넘어올려가면 안 된다니 140%를 초과하지 않냐고 또한 최대 운전 부하는 전격 토출량의 150%를 유량으로 운전했을 때 압력이 65% 이상은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능 시험방은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면 되고 읽어보시고 나머지 다 중요한 문제가 쭉 있어요 거기 버릴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좀 해설 읽어보실 중요한 부분 그런데 이미 잘 알고 계신 부분 워낙 펌프 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도 되고 107번 107번 오른 거예요 오른 거 승강식 피난기 하양식 피난구 이것도 피난기구로 최근에 들어온 거죠 비교적 맞는 거 대피실 출입문은 갑정방화문 피난 방에서 식별할 수 있는 대피실을 표지판을 부착한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하강구 내 측에는 하강구 외 측이 아니라 하강구 내 측에는 기구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한다 뭐 하여튼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용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108번 펌프의 전동기 용량이네 전동기 용량 P 킬로와트죠 전동기 용량 전동기 용량은 다 적용하는 거죠 감마 Q H 102 E타 곱하기 K 꺼지 전달계수 꺼지 다 적용하는 것이 전동기 용량 얘는 적용하는 거 효율만 적용하는 것은 축동력 하나도 적용하는 건 수동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건 뭐 천이고 Q 이때 Q는 미타삼슨퍼 세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미타삼 여기는 미타가 들어가는 거고 이랬을 때 이렇게 해서 다 나오면 킬로와트가 나왔다 수없이 뭐 기분 뭐 하나 변경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적용하게 끔쳤어요 109번 명칭을 순서대로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이런 거야 기역이 뭐라고요 기역이 류리프 밸브 니은이 앵글 밸브 디귿이 가스체크 밸브예요 가스체크 밸브 그 해설에 일반 체크 밸브는 이렇게 해서 흐름 방향을 이렇게 피우세요 이거 일반 수계 체크 밸브고 가스체크 밸브는 조금 틀리죠 리을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볼밸브 볼밸브가 아니라 R이 써있네요 R이 써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가마 밸브 리듀스 리듀스 시켰죠 가마 밸브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도시고 근데 계속 2차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점검 실무 점검 과목에 110번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피난 유도선 출입구 비상구까지 계단 참에 설치한다 광원 점등 방식 전류 통해서 하는 거죠 점등 시키는 거 60분 이상 유효하잖아요 다 맞아요 피난 유도 표시부의 표시 피난 유도 표시부 바닥에 깔을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따라가끔 피난 표시부잖아요 이건 최소 너비가 20mm가 아니라 너비 25mm 25 이상이에요 25mm 이상 너무 좁으면 안 보인다는 얘기지 25mm 이상이에요 20mm 이하 아휴 참 말도 안 되잖아요 20 이제 20 뭐 이하라고 하면 1mm도 된다는 얘기예요 성립도 안 하는 말하고 있어요 25mm 이상 이하 자체도 말도 되지 않아요 111번 분류 다 맞는데 피난설비에 재현설비가 껴있죠 재현설비는 뭐예요 소화활동설비예요 소방관분들이 사용한다는 개념의 소화활동설비예요 재현은 소 소화활동설비는 뭐예요 3년 무죄비인가 이렇게 암기하죠 소화활동설비는 3년 무죄비 써보라고 하면 연자 3개 들어가는 거 연결살수 연결송수 연소 방지 그거와 무죄비 무통 재현 비 뭐예요 비상 콘센트죠 비콘 무통이고 재현이고 3년 무죄비가 재현설비다 소화활동설비다 소화활동설비다 재현설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피난설비에 들어가면 안 되고 소화활동설비라고 112번 다중이용업소에서 점검사 그 밖의 안전시설로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좀 이 해설에도 좀 이게 자꾸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설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법 들어가 보면 그 밖은 그 밖의 항목에는 영상 영상 음향 차단장치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그 다음에 피난 안내도 피난 안내 상향 이렇게 이 세 개 세 개 그 밖에는 지금 현재 법에 자꾸 왔다 갔다 했는데 법이 영루피 근데 이 피가 뭐예요 여기는 피난 유도선이 아니라 뭐예요 피난 안내도 피난 안내도 얘기예요 안내도 안내도하고 안내 영상물하고 그래 이전에 있던 이전에도 영루피였는데 그때 피는 피난 유도선인데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그 해설에 있는 잘못 써있다는 얘기예요 피난 유도선은 피난 설비로 올라갔어요 그 밖이 아니라 피난 설비다 피난 유도선 빼라는 얘기예요 해설에서도 피난 유도선은 피난 설비지 그 밖이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그 밖은 뭐예요 영 누전 차단기 PP 피난 안내도 피난 영상물 이렇게만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그 방염물품은 어디 있어요 방염물품은 항목이 실내 장식물 및 방염대상 물품이에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실내 장식물 및 방염 이런 항목이 별도 있다고요 대상 물품 그 항목으로 한다고요 방화문은 별도로 방화문 항목이 있어요 그냥 별도 방화문이에요 좀 피곤하지만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답은 뭐예요 방염물품도 아니고 방화문도 아니에요 2번 4번이 답이에요 그럼 방염물품은 어디로 간다고요 실내 장식물 및 방염대상 물품에 들어가고 방화문은 방화문에 들어간다 두 개 다 답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밖에는 누구누구 이렇게 영 누 PP 피난 거기 피난 유도서는 아니라고요 피난 유도서는 찢으세요 피난 설비로 들어갔어요 이건 뭐 얼마 113번 휴대용 비상조명 설치기준 옳지 않은 거 영화상영관 그거 쭉 있는데 대규모하고 대영 대규모 점포 또 영화상영관은 세 개는 똑같이 세 개씩인데 여기는 보행거리 50미터마다 그 다음에 지진은 지하산과 지하역산은 더 세잖아요 세 개인데 얘는 50미터가 아니라 25미터인 애마다 중요해요 얘 대영은 50미터마다 보행거리 지진은 25미터가 세 개씩 그게 틀린 게 뭐예요 거기 두 개 설치하라니 2번이 틀렸어요 114번 내진 설계 기준 내진 설계 어지간히 중요하죠 오른 거 1번이에요 1번 114번 오른 거 4번이에요 4번 건물이 지진 분리 이음 애가 아니라 이음 이 답으로 먼저 지진 분리 이음 이 이음 이의 애가 아니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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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된 위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 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진 분리장치를 설치하는 이게 답이라고요 나머지는 보면 해설 보면 배관되는 내진 설계는 기본적으로 수평 지진 하중 이게 아니라 좌우로 흘린드는 얘가 문제가 된다는 거니까 이걸 기준한다고요 수평 지진 하중을 선정하는 거다 수평 수직은 배관 우리 지진 지진 방어 대책에서 수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기본적으로 수평 지진 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로 양옆으로 흔들리는 걸 잡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